아까 뭐 악성이라 그랬죠? 네 악성입니다 네 한번 쳐보십시오 치시는 스타일들 한번 쳐보십시오 악성 한번 보겠습니다 악성 훅 악성 슬라이스라고 하셨는데 한번 쳐보세요 요즘 놓으면 악성은 아니거든요 해보세요 저 한두 개 이렇게 보입니다 힘을 못 뭐예요 힘이 많이 가요 한번 쳐보세요 자 오케이 공이 슬라이스가 나겠어요 백스윙도 좋고 그립 좋고 다 좋아요 그럼 때릴 때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생각은 몸을 어떻게 써야 맞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십니까? 생각은 항상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면서 돌리세요? 예 조금 이렇게 밀면서 돌리시려 하거든요 그거 생각 갖고 계시죠? 그래서 맞을 때 임팩이 이렇게 되세요 저는 그게 회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힘은 있는 데다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체가 맞고 나면 이쪽으로 와요 몸 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니까 일로 나가니까 그냥 오른쪽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회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하나만 고치면 무조건 돼요 해보세요 오십시오 백스윙이 이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왔다가 전환 동작이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으면 안 돼요 몸이 이래 돌아야 돼요 그럼 체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본인 생각에는 이걸 친 거예요 빵 이렇게 석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리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수행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넘어지려고 그러죠 자 치시고 나서 스톱 석 돌아보세요 스톱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안 넘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넘어져요 힘이 안 가니까 공을 수행을 하니까 힘이 가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자 이제 휘둘러 보세요 연습수행 쏙 휘두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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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손이 손이 그러면 더 뒤로 가세요 그렇죠 손이 어디로 오냐면 지금이 좋잖아요 손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스트라이스 나니까 그렇게 지금 깎아치는 줄 알고 못하는데 예예 그쪽으로 돌돌아보세요 다시 예 자 이제 몸 돕니다 가볍게 쓱 떨었다가 몸 쓱 도시고 더 네 네 잡고 계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 안에 맞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오케이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신희 씨 잡고 계세요 가볍게 썩 어드레스 좋아요 부드럽게 썩 떨었다가 그냥 그렇죠 잡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이게 왜 그런다면 뭐죠? 가 롱 롱